오늘 늦어서 죄송하고요 왜 늦었냐면요 똥싸 늦었어요 제가 창이 안좋아서 변비가 좀 있어가지고 님들 어제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좀 집중해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할테니까 5코 2성이 4개에요 고블린에다가 3 5로 여러분이 저번에 하라는거 피드백 받고 했습니다 공방가서 뭐 개 털릴거라고 하시던데 공방가서 실력 입증했죠 아 근데 진짜 이게 빨리 싸고 큰일라 그랬는데 아 배가 너무 아프가지고 저 원래 똥쌀 때 핸드폰 하는데 초 집중하려고 핸드폰도 안하고 똥만 쌌거든요 똥에 집중 온 집중을 다했어 진짜 아니 노래 제목 밑에 띄워놨잖아 왜 그걸 못봐 아 진짜 맵리딩 런어웨이 런어웨이 아 진짜 자기가 못보고 승질내네 아유 이씨 그냥 박탑이에요 아 뭐야 아니 500개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니 500개를 500개 이거지 아 럭스 님들 좋은것 같아요 럭스 좀 럭스 좀 좋은것 같은데 서풋하시는 분들 여기 있죠 이거 럭스 좀 해보세요 되게 괜찮거든 나 하는거 보고 배워 나 알려줄게 내가 일단 럭스 할 때 준비물 1. 원소술사 럭스. 이게 없으면 럭스가 아니에요. 그냥 더러워. 그냥 하지마. 뭘 내가 제일 더러워. 뭐 했다고 쟤가. 지화 나 럭스 어떤 변신이랑 결혼하고 싶냐. 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4.10. 지화 오토체스는 언제 할 거야? 존나 오채 마려운데. 오채 좀 이따 해야죠. 입으로. 오늘 롤 좀 오래 하려고요. 저도 오채 마렵긴 한데 지금. 아 맞다 님들 이거 또 자랑해야겠다. 그럼 너 사람 뭐였으니까. 제가 어제 고블린 흑마 했거든요 님들이 하래서. 근데 이게 내가 8레벨 찍었는데. 이 애랑 아니그마가 떠주는 거야. 그 부여에서 침렬 찍어갖고 타이드 헌터까지. 보여요 이거? 오크가 오크 이성이 4개라. 나 이런 판 처음 해봐. 존나 재밌었어. 내가 다 이겼어. 그냥. 윤지? 넌 뒤졌다. 야 자르만 닉 뭐야 저게 돼요? 자르만 닉네 저런 게 돼? 아 10. 반이구나. 이것도 잘하네. 윤지보다 해지. 아 뭐야 이거. 아니 씨발 아이템 왜 다 팔아. 해지 애교로 한번 녹여봅시다. 물론 이제 원래 파일럿은 더럽게 생겼지만. 아 쟤 왜 저래 리진. 얘 다 다이아사 나빠도. 이 개새끼 이럴 줄 알았어. 다이아사 0포인트네 어? 아 야 진짜. 나 리진 맘 잡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거. 아 이거 진짜 개새끼네 이거. 뭘 오빠라고 해. 해지를 형이라고 해요 원래. 여전히 거 안 들킬려고. 해지 해알못이네 이 사람들. 파이팅 카이다 파이팅. 오우 씨 미쳤네. 빌이. 오 야 이겼다. 아 이거 역전하네. 아 윤지. 윤지 해지로. 기회가 다 졌고요. 제가 더 잘하는 걸로. 아 이걸 이기네. 리신 개새끼 저거 리포트 해. 존나 역겨워. 저러고 이기네 게임이. 아 애들 멘탈 좋다. 리신 욕 하나도 안 하네. 이거 다이아 1위였잖아요. 지금 리신 그거였어요. 그. 그. 가족. 가족 다 없어졌어 진짜. 저 rpg 하나 잡으면 진짜 오래 해요. 아니 근데 접을만 했잖아. 나 하나씩. 하나씩 대볼까. 메이플. 그냥 접는 거 2인정. 어 덤프. 덤프 그냥 뭐. 그 언제 접을지 내가? 그냥 똑같애. 어? 새로운. 말래 풀리고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도. 결국 헬파밍. 증폭 강화. 돈지랄. 접었어. 그 다음에. 와우. 와우 겨가. 말할 거 없죠? 그냥 접었어. 영어까지 다 깨고. 메이플2. 그건 씨발 말을 해야되나? 그거 발로 나오고 접었어요. 카데보까지 하다가. 아니 그 메이플2가 재밌는 게. 재밌는 게. 그 사진 같은 거 캐릭터 게임 안에 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애들이. 내 얼굴 합성해가지고. 빔 에너지 타고 다니다가. 내가 그거. 옆에서 봤는데. 지나가다가. 생긴 데를 논다고. 야 그때 뒤에서 다크 사이트 쓰고 숨어서. 이러면서 봤잖아. 씨발 저거 난데 어? 저거 내 얼굴인데 씨발. 요즘 좀 울뻔 했어요. 상처 받았어요. 근데 좀. 제 컴퓨터에 야동 없어요 님들. 저 이거 컴퓨터 새로 사고. 야동 아예 안 깔았어. 아니 저는 그 홈페이지 가서 보지. 다운 안 받아요. 저 그 허브에서 봐요. 아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기완명 첫 결표 결표 몇 살 때 봤어요? 저 초등학교 때 좀 사춘기 빨리 온 애가. 자기 식카 데려가다 보여줬어. 근데 그것도 좀 웃긴 게. 다 같이 컵라면 먹고 있었거든. 컵라면 먹으면 갑자기 그걸 트는 거야. 나 그때 토할 뻔했어. 노모였거든. 그런 거 처음 봤거든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아니 나 컵라면 진짜 먹다가 토할 뻔했어 진짜. 빨리 끄라고 해서. 어떤 애 근데 다시 보재. 계속 보재. 아직도 기억나네 그거.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지금은 잘 보죠. 야 미트스피는 씨발.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애가. 컴퓨터실에서 그거 틀고 도망갔어 씨발. 그 처음 본 게 어떤 미친놈이. 컴퓨터실에서 그거 틀고 도망갔어 씨발. 아직도 기억나네 그거. 그거 PC방에서 그거 틀고 그 새끼 근데 상승봄인 게. PC방에서 그거 틀고 도망갔어. 그 새끼 웃대하던 새끼였거든. PC방에서 그거 틀고 도망갔어. 우리 게임하다가 3분 시간 5분 남으면 뜨잖아. 그거 틀고 도망가. 빨스러우네요. 아 추억 돋네 또. 저 그때 진짜 순서할 때. 저 야오크러기 동물농장 할 때였어요. 그 동물 막 키우면서 남의 농장 가서 막 그거 찍어주고. 그 클라라 훈장 그거 모을 딱 그 시기. 존나 순서했는데. 그 클라라 훈장이 제일 좋은 거였어 그때. 뭔지 알 거야 님들. 그거 훈장이 저끼 이렇게 자기 방 오면은. 이렇게 테두리에다 딱 해놔. 그럼 싹고수야 그러면. 아 저 버그 그런 거 안 썼어요. 저 진짜 순설했어요. 제가 더러워진 계기가 언제냐면. 정확히 이제 중학교 2학 때인가 3학 때. 친구가 저한테 코개를 알려줬는데. 그때부터 그냥 내가 더러워졌어 그냥. 그때 고등학교 때 접었는데 올라가면서. 그 친구들도 또라예요. 자기 걔가 팔에 점이 좀 많았는데. 맨날 자기 수업시간에 볼펜으로 그거 이어가지고. 별자리 만들었다고. 와 보이스 저 새끼 적팀에 있네. 그 친구 현역 갔다 왔어요. 조교. 조교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글. 그때 하트 DC 한창 할 때. 좀 친한 형이 있었거든. 그 DC에서 친해진 형이. 그 형이 이제. 그 형 글을 클릭했다가. 뭐였지 하여튼. 원격 조정이 돼가지고. 바이러스 떠서. 그 형이 내 화면 움직이면서. 주소창에다가. 야동 보여줄까 이러고 막. 그래가지고. 나 놀라가지고 알약 키니까 알약 끄고. 마우스 손을 뺏으려고. 헬스 하다가. 나 어떻게 하냐고 이거. 엄마한테 그랬더니. 인터넷 손 뽑으라고. 너 인터넷 손 뽑고 알약을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다시 했어. 강원도 선불 피해에. 천만원 기부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이제는 길에서 쥐튜브 구독자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녀요. 아이. 그 기부 그런 걸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냥 말하지 마시지. 와이스. 이거 이거 집 가면 돼. 그냥. 아 맞아요? 이거 어디까지 따라와. 아. 나이스. 아. 보리트 저거. 이 항목 게임만 해. 나 적에 있을 때는. 오픈 이러다니. 팀에 있을 때는. 제대로 하지는 않는구나. 아. 아. 캐릭스. 아. 괴물지 믿고 있었다구. 히이이이K. 김오링. 아. 아. 아우. 아우. 오토체스 개매럽네. 니는 이거 정상이죠. 님도. acum 내가 또 자랑해야겠다 님들. 님들 저 어제 진짜 개쩔었어요. 저 어제 오코 이성 4개 만들었어요. 보이시나요. 태키 이성. 타원 이성. 이거 이성. 이거 아니그마 이성. 미쳤다니까 진짜. 김오링 해주세요. 히이이이. 기밀힝. 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위치 성대모사 해주세요 어 저거 못하는데? 에이이이이 아 맛있다 아 근데 제가 목소리랑 좀 달라서 그게 제가 따라하기 힘들어요 아니 할 수 있으면 할지 진작에 뭔들 못하겠어요 아니 그런게 아니라 진짜 못하는 거 억지로 하면 갑분싸잖아요 그 창피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했는데 안 똑같아 봐 스위치 성대모사 해주세요 아 아니 알파 연습 해볼게요 제가 진짜 아 캠쿠거 해볼까? 연습해볼까? 아 오글거려 못하겠어 죽거나 죽이거나 약욕당식은 그런거지 똑같았나요? 아 알파카님 뵐게 감사합니다 최대한 따라해봤어요 와 뭐 안하니까 개질하더니 하니까 그냥 욕존나하네 이런 쓰레기들이 뭔지 어디지? 학창시절 졸업식 찐특 우정상 노력상 그런게 있어? 그런거 없어? 저 개근상은 다 받았어요 저 6년 개근에 저 한번도 학교 땡땡이 친지 없어요 야자는 존나 많이 쨌는데 야자 고 피방 갔는데 롤 안들어가지면 뻗쳤는데 저는 제가 애들 좀 야자 같이 쨔자고 선동해가지고 애들 너무 많이 쨔가지고 그날 선생님들 그냥 추격전 했어 진짜 한명은 진짜 그 선생님들 회식하고 나오는데 걸려가지고 다음날 보자 이러고 그냥 다음날 존나 맞았고 나머지는 PC방에서 추격전은 진짜로 맛있어 기억나는게 그 과학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 무기가 그 단무지야 단무지라고 하는데 플라스틱 노란색 봉이거든? 그걸 들고 왔어 PC방에 저는 제가 애들 좀 야자 같이 쨔자고 선동해가지고 애들 너무 많이 쨔가지고 그날 선생님들 그냥 추격전 했어 진짜 한명은 진짜 그 선생님들 회식하고 나오는데 걸려가지고 다음날 보자 이러고 그냥 다음날 존나 맞았고 나머지는 PC방에서 추격전은 진짜로 맛있어 기억나는게 그 과학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 무기가 그 단무지야 단무지라고 하는데 그 플라스틱 노란색 봉이거든? 그걸 들고 왔어 PC방에 그래가지고 우리 게임하다가 추모했다니까 진짜 그래서 PC방도 학교 가까운데 못 가고 맨날 멀리 가고 그랬어 그리고 존나 웃긴게 친구랑 야자 한번 같이 쨔는데 PC방에서 끝나고 나왔거든? 완전 범죄였어 내가 지워지는 볼펜이랑 야자 출석구 그거 다시 내가 복사해가지고 조작해서 완전 범죄했는데 하필 거기 선생님 집이 거기 주변이어가지고 차가 갑자기 창문 열리더니 야 너희도 뭐하냐? 그래가지고 나는 야자 뺐다고 거짓말 치고 내 친구 이제 따름만이었는데 걔 걸려가지고 다음날 비지게 많았지 아니 배신이 아니라 나는 진짜 어? 다 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서 나는 안 맞지 저한테 인문계 갔거든요 공고 가면 쳐맞을까봐 그리고 내가 중학교때 당시 일진들이 다 공고 갔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인문계 썼거든? 심지어 오지망이 쓰지도 않은데 걸렸는데 일단 인문계는 갔어 어떻게 해 근데 인문계도 똑같더라고 아악! 아악! 아! 허어어! 아이C,이 말 아ii 미친 눈말이 따라오네 저거 어? 허어어어 와 이거 귀합으로 사네 이걸 야! 아니C,이 말! 아니 뭐한거야 아아! 아아! 아아아아! 야 내서 왔어 순간 뭐 노리지 뭐 노리지 이러다가 네이스 네이스 야 나 한판은 버스 타야지 나 두판 베인트 위치 다 잘했는데 아 나 왜 이렇게 내가 캐리해서 이기는 것보다 버스 받아서 이기는 게 기분이 좋지? 정상인가? 아 비 오니까 김치전 땡기네 나 파전보다 김치전 좋아하거든요 김치전 그 겉에 그 파삭파삭한 부분 굴 전 아 나 굴 존나 싫어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굴이에요 그냥 어떻게 먹든 싫어 굴 일단 생굴 제일 싫어하고 너무 비려 그거 김치에 굴 들어가 있다? 에바야 그냥 바로 식탁에 올라가서 윈드밀 씁니다 진짜로 아니 굴 너무 비려 옛날에 초장 찍어서 꿀떡꿀떡 먹으면 맛이 돼서 먹었는데 먹고 토했어 오빠 애들이 자꾸 불러오늘 2차 올거지 아 안 간다니까 4차 때 갈게 애들이랑 놀고 있어 전화 고맙습니다 지완아 얼평동 사는데 형필 뜰래? 뭐 형필이 뜨래 몇 살 먹었어? 아이즈원 이 사람들이 요새 좀 잘나가는 것 같던데? 걸그룹 이 사람들이 원탑이에요? 트와이스는 산물 같지 노래가 너무 구려 옛날에 노래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노래 방금 바로 녹화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장지연씨 미안합니다 자녀주세요 추가할게요 트와이스 짱! 샤나 짱! 튜비 짱! 정연 짱! 저 정말 좋아합니다 멤버 이름도 많이 알아요 거짓말 거짓말 장난이지 나이스 나이스 짱! 정연 짱! 지완아 정연 짱! 정연 짱! 정연 짱! 정연 짱! 정연 짱! 님들 맞다 또! 저 보여드릴 거였어 오체 하기 전에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어제 고블린대 졸업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세키 2성 타원 2성 이거 2성 애니그마 2성 진짜 미쳤더라고 그냥 개집중이 캐리 캐리! 캐리! 10캐리!